바누아2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누아2는 오세아니아의 섬나라이고 수도는 포트빌러입니다. 인구는 약 28만 명으로 대략 전라남도의 면적과 경기도 하남시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바누아2는 80개 이상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65개가 무인도입니다. 2021년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앞서 일본 지진 발생을 예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데 오늘 바누아2와 인접한 뉴칼레도니아에서 7.7 규모 거대 지진이 있었다며 그게 일본 대만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지구의 지각은 판과 판으로 연결돼 있어 마치 연쇄적 도미노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지진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누아2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바누아2 지역에 지진이 나면 1에서 2주 사이 그와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대만이나 일본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으며 실제로 이틀 뒤 후쿠시마 앞바다에 강진이 발생하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에 성지 술래 왔다며 댓글을 줄지어 달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 현재 바누아2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1주에서 2주 이내에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2월 25일부터 되돌아가 보면 2월 25일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에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2의 강진 3월 1일에는 역시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3일에는 바누아2 포토올리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누아2 포토올리는 두 달 전 1월 8일에도 바누아2 포토올리에서 서쪽 40km 지점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역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였습니다. 무언가 바누아2 포토올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소용돌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확인을 직접 우리 눈으로 해볼 수는 없으니 추측을 해보자면 1월 8일과 오늘 3월 3일 모두 바누아2에서의 강진의 진원의 깊이가 10였다는 것으로 추측해보건되는 바누아2보다는 이틀 전인 3월 1일 발생한 바누아2 인근 파푸아뉴기니에서의 규모 6.5의 강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원의 깊이가 무려 598.9km의 신발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누아2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작년 지진을 살펴보면 2022년 작년 7월 이란 남부 강진과 필리핀 루손성 강진 그리고 8월 일본 호카이도 카미카와 지방지진 그리고 9월 중국 스찬성 지진 이후 9월 11일에 2022년 최대 지진인 규모 7.7의 파푸아 뉴기니 지진이 발생을 했던 것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10월 29일에 한국 괴산 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주일에서 2주 내에 대만이나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누아2라인이 움직이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한국의 지진 상황도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